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실기를 담당한 노유수료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차근차근 실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기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열심히 잘하신 다음에 동작을 시켜서 동작이 되면 거의 합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할 것은 여러분 교재 쪽 보시면 교재 페이지를 따지면 53페이지가 될 겁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기초준비편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뒷장을 넘깁니다. 뒷장 넘기면 54페이지에 사연공구 종합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여러분이 이제 공구를 지참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면 수공표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준비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다 갖고 갈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해서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쓸만한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구만 몇 개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것 다 갖고 갈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필요 있는 공구만 몇 가지 갖고 가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교재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갖고 갈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면 55페이지 보시면은 자동 드라이버라고 돼 있죠. 이게 전동 드릴라죠. 쉽게 말하면 전동 드릴인데 이 전동 드릴을 우리가 이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동 드릴은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요. 여러분이 제 옆반 짜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관 작업할 때 우리가 세델 같은 거 봤죠. 그럴 때 우리가 전동 드릴 필요 있으니까요. 이 전동 드릴은 꼭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될 공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형 자동 드라이버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반자동 드라이버입니다. 반자동 드라이버인데 뭐 이거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스프링, 쉽게 말해서 스프링 밴드라고 표현하죠. 정확히 단위가 스프링 밴드입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 밴드를 여러분이 시험장에 꼭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이 스프링 밴드의 용도는 뭐가 되냐면 바로 배관 구부릴 때 여러분 필기할 때 공부를 한번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필기 배우실 때, 공부하실 때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PVC를 구부릴 때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치렘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PVC를 안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 뭐로 바뀌었냐면은 PE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PE관을 구부릴 때 쓰는 게 바로 스프링 밴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프링 밴드를 여러분이 꼭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중요한 거죠. 와이어스테이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와이어스테이퍼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스테이퍼의 용도는 바로 뭐예요? 필기에도 나온 것처럼 피복이죠. 전선 피복 복귤 때 쓰는 게 바로 와이어스테이퍼가 됩니다. 이것도 꼭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은 다섯 번째, 벤치, 니보, 롱로즈가 있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가 두 종류가 있는 주목 드라이버가 있는데 어차피 시험장에 가시면 최대한 우리가 공구를 보고 가야 되냐. 많이 갖고 가면 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갖고 가셔야 최대한 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는 여러분 제어판 짤 때 필요한 공구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일명 손드라이버라고 그러죠. 이 손드라이버 꼭 하나 챙기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벨테스터, 벨테스터가 일명 삐삐기라고 부르죠. 이 벨테스터기에도 여러분 들고 가십니다. 이 벨테스터기의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작업이 끝났으면 여러분이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할 때 우리가 전기를 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못 넣기 때문에 전기 넣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벨테스터기로 여러분이 했던 작업이 제대로 동작될지 안 될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벨테스터기, 입력 삐삐기 이것 하나 지참하시고 그 다음 여덟 번째, 작업력 가위 일명 전지 가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을 우리가 이제 자를 때 쓰는 게 바로 전지 가위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게 필요가 없었던 공구였는데 요즘 들어서 케이블이 계속 뭐가 돼?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 전지 가위 여러분 책에서는 작업력 가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보시면 PVC 커터기라고 있어요. 일명 커터기라고 부르는데 이 PVC 커터기의 용도는 우리가 이제 배관 자를 때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 배관 자를 때 우리가 이제 톱 있죠? 톱을 이용해서 자르는데 그거 톱을 사도 옛날 용이고 요즘은 다 이제 뭐가 돼? PVC로 많이 자르기 때문에 이 PVC 커터기라고 그러죠? 이 PVC 커터기의 용도는 바로 뭐냐? 쉽게 배관 배관 자를 때 쓰는 게 바로 PVC 커터기니까 이것도 하나 갖고 갑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보시면은 교수용 학습자 쉽게 말하면 자를 뜻하겠죠? 네, 자 여러분 준비물에는 자가 아니라 줄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줄자를 갖고 가시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줄자는 뭐가 되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줄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자를 갖고 가는데 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50cm자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아니면은 철로 돼 금속으로 된 자가 있을 거예요. 가격은 좀 비싸지면은 금속으로 된 자를 갖고 가는 게 조금 한 번에 그림 그릴 때가 편할 거예요. 50cm자는 최대 뭐예요? 50cm밖에 못 지었는데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 금속자라고 그러죠? 금속자는 90cm인가 1m짜리 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사시면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립니다. 단지 가격대에 비해 있을 때 50%자보다는 조금 금속자가 좀 비싼 것뿐인데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낫겠죠? 우리가 금속으로 된 자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50cm자 하나를 갖고 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자의 목적의 용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관 작업할 때 먼저 뭐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배관 배치도를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관 작업 들어가는데 그래서 줄자, 아니 지금 자죠? 50cm 막대에 잡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갖고 갈 때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준비물으로 지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절연태포가 있고 뭐 나머지는 뭐 있긴 있는데 시험장 가시면 이 키 외에는 다 시험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도 여러분이 갖고 가실 것은 이제 분필 같은 거 분필을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좋은데 분필도 이제 시험장에서 주긴 줍니다. 주긴 주인데 원래는 분필도 여러분이 준비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 갖고 가시는데 분필은 색깔별로 갖고 올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하얀색만 씁니다. 괜히 색상 써보면은 거의 감독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갖고 갈 때는 뭐냐 하얀색으로 된 분필 하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의무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제 그 키타 등등은 여러분이 지급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참 공구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수건표 다운받으시면 굉장히 준비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 다 갖고 갈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갖고 가실 분이 더 있으면 갖고 가시는 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지만 시험장에 꼭 필요한 물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나마 공구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고 갈 공구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우리가 8시 반까지 입실일 겁니다. 8시 반까지 입실이 되는 거고요. 8시 반에 입실하시면 감독관이 8시부터 9시까지 유의사항 같은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런 학원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다 배워도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요구 조건이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유의사항 같은 걸 잘 들으시고 거둘해 주셔야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뭐가 학원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가서 감독관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유의사항이라는 것은 감독관이 한 30분 정도 유의사항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유의사항대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럼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바로 이제 유의사항 같은 걸 말씀드리는 시간대가 되고요. 이제 9시부터 뭐냐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4시간 반 정도 됩니다. 4시간 반. 작업 시간이 4시간 반이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하면은 1시 반에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 제한 시간이 4시간 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이 작업을 다 하시고 검사에서 동작시험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합격이 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준비물 갖고 가야 될 공구하고요. 시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간단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